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고 정인이 되고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답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건가?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이 옵니다. 허감 세력이 무너지고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길로 가기 쉽습니다. 은약을 가인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합니다. 그 말은 이대로 된다 믿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은약을 잡으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꼭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계속 끝까지 가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꼭 같은 은약으로 내가 끝까지 매일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겠다. 이걸 보고 답났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는 은혜로 과테말라에서 제자 모임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남미 성교를 한 지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산업인 모임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호시아스 목사님이 우리가 그리할 테니까 와서 메시지 해주라 그랬어요. 제가 호시아스 목사님과 그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인생을 드리면 교회나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산업인들 네 사람이 뭉쳐가지고 앞으로 이런 날 망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한테 했대요. 그래서 제가 호시아스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우리가 유 목사님 모시고 토요 라이브 모임을 한 번 멕시코에 사자 그랬어요. 제 생각에 능이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이 목사님 안수하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호시아스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여덟 분인가 한 달에 200불씩 지원을 계속한대요. 산업인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가지고 그리 하는거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 사례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드린대요. 그리고 그때 한 200명 넘게 모였을 겁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토론토에서도 왜 토요 라이브 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거기 보다는 많이 모일 수 있을 거다. 많은 제자들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한 번 하자. 그러니까 결정되지면 연락해라. 내년도 일정은 연말 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연말 전에 결정해서 내한테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 얼마 안되서 RCM을 해야 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 RCA잖아요. 렘넨 컨퍼런스 of America에요. 그 렘넨 컨퍼런스 of Mexico 하자 그 말이죠. 자기 교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편지에 렘넨터들이 계속 일어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RCM 우리가 조만간 한 번 계획해보자 그랬죠. 9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 모임 라이브를 할 겁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헝금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미 성교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헝금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은약과 그림입니다. 은약을 가진 자는 현장을 살릴 그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복음을 지낸 게 아니고 이 그림이 딱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은약이기 때문에 그게 가슴 속에 딱 은약으로 들어와 있지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림이니까 당신의 그림이니까 당신이 성취하지요. 왜 부터의 그림이란 단어를 말하는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없는 자는 하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을 내가 받아야 줄만한 사람이 되면 주시는 것이죠. 이 그림이 전도와 성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과 열심히 기도하고 막 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론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여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시대적으로 표현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참고가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말씀들이 참고가 안되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일 겁니다. 하나님의 큰 방향과 근본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을 죽일 것이다. 두 번째는 추레옥기 3장 18절일 겁니다. 희생제사라는 단어로 이 약속의 피가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노예된 곳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누이는 자, 은약으로 잡은 자, 고백하는 자 반드시 결과합니다. 세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는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지요. 이 놀라운 징조를 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장에 썼어요. 치니, 내가 그냥 주겠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성경의 결론이고 앞에서 얘기한 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야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약속된 메시야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죠. 그를 은약으로 잡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 교회를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마음껏 문을 열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단어가 그 대표적이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놀라운 내용을 행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중대한 기준으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세상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래도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 그 이후에 끝이 올 거다. 이것을 네 인생 여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킬 거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 인간이 만드는 문제에 네가 잡힐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오직 너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운동에 잡혀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답이고 이거 외에는 세상에 지혜가 없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네 생각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바른 은약을 잡은 겁니다. 골리아스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은약으로 잡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아무 힘없어 보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은약으로 잡고 갔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른 은약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은약으로 잡고 살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은약과 그림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드에 대한 얘기죠. 에스드는 당대 최고의 여성 사명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항상 이름이 거론되지요. 그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신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에스드의 이야기 속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스드에서 2장을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는 에스드의 사촌오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드가 삼촌의 딸이었어요. 에스드의 부모는 일찍 죽고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고 했어요.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 것 같아요. 다리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드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 큰 나라의 말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요. 나라가 그래 큰데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사람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만이 궁궐로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절을 냈어요. 한 명이 딱 아네, 모르드게. 그 이유가 뭐냐고 모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절 안한다. 그 말이죠. 아마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종교적 무슨 의미를 좀 가지겠지요. 옆집 사람한테 절하는 그걸 모르드게가 안했겠습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은 총리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경비는 내가 될 테니까 이런 민족이 있다면서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연락해서 매월 매친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통곡을 하고 굴건 배옷,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난리가 났죠. 모르드게도 그렇게 굴건 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이래가지고 왕궁, 대굴 문학 광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더가 알고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모르드게가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듣지요. 자기가 왜 그리고 있는지를 이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에게 낳아기를 했어요. 허락도 없이 왕 앞에 계속 이래 왔다 갔다 이러면 왕이 잘못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맘대로 들어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장대를 크게 높여 만들어가 여기에 매달겠다 오만 계획을 다 세웠죠. 그런데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죠.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떨어지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죽이기로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온 세상에 알린 거죠. 적어도 바벨론 전체에는 그 소문이 퍼졌겠죠.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들은 내 백성이래요. 손대지 마라. 그들이 죄를 지은 곳은 내지 너희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테니까 손대지 마라. 내 백성을 죽이려는 놈은 이렇게 다 죽을 거다. 하만 같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 총리도 필요없어요. 다 죽는 거다. 하나님 메시지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지에요. 은약으로 딱 잡아야 합니다. 들어와서 은약이 딱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딱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 바뀐 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얻는가 그게 그리스도에요. 이런 역사는 다니엘에게서도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상 모래아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은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은 건지고 꽃같은 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자니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출발이에요. 이것 없이 정복만 한 사람은 혹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노예, 포로, 소국, 저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꽉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항상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작품 인생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게 작품 교회가 되요. 오늘 에스더의 얘기도 마찬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전체를 이끌어간 사람은 모르더기였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는 은약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3장 읽어보면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하만 종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하이먼 하지만 모르더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절을 안 해요. 은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당연하겠지. 그래요. 전부 다 절을 하고 이랬는데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고 일어나 질 안 해요. 그런데 모르더기만 안 해요. 모르더기 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고 오직 하나님만 성기는 은약의 사람이에요. 절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래도 절 안 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걸고 오직을 한 사람이죠.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이렇게 살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신경 안 써. 알고도 신경 안 써.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죠. 놀라운 역전이에요. 그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게. 유다인이 다 죽게 됐는데 모르더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앞으로 일을 진행할 것인지 이유가 뭔지 내용이 뭔지 그림을 딱 주십시오. 은약을 가진 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눈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가졌는데 왜 이런 눈이 안 열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냐 이런 사람은 누려보세요. 고백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눈이 그림인 겁니다. 에스드에게도 있었겠죠. 절대 에스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귀중한 사명자였어요. 모르드가 그러나 이 그림 부분을 얘기한다면 모르드가 더 깊고 더 크게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드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넘기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 전체를 이끌어간 사람은 모르드가 였다. 그 말이죠. 순간순간 쓰임을 받을 제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고 이끌어 나갈 제자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조금씩 눈이 열려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시야가 더 넓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더 깊어진 만큼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바울이 가진 그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가진 자 같아요. 그죠? 내 기도의 세계가 전 세계 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의 세계가 내 문제뿐 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 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궁의 왕으로 뽑히기 전에 뽑히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옛날에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르덕의 생각에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이익 될 것 없는 어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눈의 차이가 전체를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입니다. 거기에 이때에 이때에 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면 인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은 모르덕의 신앙 고백 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길이 다양하다. 네가 아니라도 된다. 그런데 네가 들어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들어오면 손해를 많이 볼 거다. 저는 생각에 모르덕의가 에스더를 자극해서 자기 목적대로 사양하려는 이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에스더를 저주할 마음으로 한 것도 절대 아니죠. 그는 그의 은약대로 그의 믿음대로 에스더를 이끌어 간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덕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해 나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은약대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은약과 그림을 가인 자는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근본 은약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없이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가 스스로 우습게 생각되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림을 가진 사람 이잖아요. 하나님 으로부터 받았죠. 당연히 이유는 복음이지요.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그의 평생 이었고 그의 전도 였지. 현장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사도 바울은 현장을 죽이는 일은 안 했을 겁니다. 할 이유가 없지. 그죠? 그런데 로마의 전도 운동 세계보금 전도 운동 이 그 당시에는 바울의 그림 안에 다 들어가요.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지가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모든 것이 내게 거의 달려있다 말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에 있는 은약이 그 현장의 근본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이 그 현장의 방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이 그 현장에 나타나 거예요. 이게 제자고 사역자 입니다. 이리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모르도게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래요? 에스더 같은 인생도 귀합니다. 그러나 모르도게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에게 은약과 말손과 눈을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과 시대를 이끌어 가게 그리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 현장이었어요. 이런 현장에 이루어진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맘에 들어와 있는 이걸 보고 그림이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은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고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 그림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돼요. 낙심될 때 이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니까 수시로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것. 놀라운 약속이고 특권이지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치?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는 놈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은약을 잡고 현장을 살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그 은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같이 생명근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안 그래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모르데드와 같이 현장을 지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량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은약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씩 주실 거예요. 이 눈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노력이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달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인이 알아 주었어요.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데 안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인간이 무슨 배짱인지 그거 안 한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고 친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비밀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이 계속 열려가야 해요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나요 발전을 해요 생각도 발전, 기도도 발전, 전도도 발전, 인생도 발전 자꾸만 더 깊어져요 생각도 깊어지고, 발라지고 마음도, 생각도, 인생도 모든 게 다 깊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살면 영혼이 간단한데 안 살면 영혼이 복잡해요 성경에 있는 많은 결론들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간단하다 은약에 답이 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지면 아무 걱정이에요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정복이 여기예요 회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치유, 응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것으로 거의 만족이었어요 그런 거 한 번 오면 난리 났어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를 정복을 해야 돼요 인생을 정복해도 전도고 성교가 모든 것 싹 다 정복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령관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안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깼는데 우주를 살리고 공중권 세자분자를 지금 끌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생각이 커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린 자 자꾸만 생각을 크게 만들죠 그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고백이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의 고백의 크기를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한 계단도 뛰어넘는 법이 없어요 처음 바탕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큰 인생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감싸야 돼요 치유와 회복과 정복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누리는 자에게는 어느 날 찾아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콜로에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고 옛날에는 왜 감추어놨냐 이래 싶었어요 그냥 드러내고 손으로 집어가게 만들지 왜 감추어놨냐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그 감추어진 것이 뚜껑이 열려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이 연결된 사람한테는 문을 뚜껑을 열어준 그래가지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복이요 그냥 여기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감추어놨어 그래야 어떻게 하면 여는가를 알고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은약되길 바랍니다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한 번이라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셔서 작품 인생, 작품 교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약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오십시오 모든 것을 정복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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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